몇 가지 봐주셨으면 정말정말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저희는 여성 댄스팀 레이디인트이라고 합니다.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랩과 많은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고 그래서 감사합니다. 아람쥐. 네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는 연습영상이나 커버영상 또는 멤버들의 브이로그까지 올라와 있어요. 저희가 토요일마다 활동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업로드가 살짝 늦을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멤버들 개개인이 인스타그램에 궁금하시다면 네이네비 공식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있으니까 네 많이많이 좋아요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얀 색깔 비키마우스 통을 들고 있는 언니 도미 하고 저기 검정색 옷에 비키마우스 들고 있는 언니 지영 하고 여기에 분화색 들고 있는 사람은 유빈 그 다음에 여기 노안색 통을 들고 있는 분은 저희 리더예요. 리더 시원 언니라고 하고요.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승현이라고 합니다.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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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겠고요. 네 그리고 이제 조립구 한거 보여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